이달 1일 부임한 삼성그룹 출신의 최광일 경기평택항망공사 사장은 삼성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평택항으로 이끌어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사장은 반도체 중심인 전자보다 엔지니어링이나 중공업이 평택항에 강점이 있을 것이라는 말로 향후 삼성에 대한 마케팅 방향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의 운영체제를 통해 발전을 이룩한 일본 나고야항을 벤치마킹해 평택항을 차별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한중합작 카페리선사 지분의 중국 쏠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중국으로 지분이 쏠릴 경우 우리 기업의 의사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상호호해평등 원칙에 입각해 양국의 상생을 생각하는 쪽으로 카페리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제 여객부두 건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소극적인 이해를 추구하기보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평택항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KSC뉴스 김단아입니다. KSC뉴스 김단아 KSC뉴스 김단아